너무 revenues 일단은 제가, 첫 연기라서 많이 무당됐던 것은 사실이구요 어느 정도 촬영하기 전에는 많이 긴장을 하고 갔는데 대본 리딩이나 아니면 촬영 전이나 아니면 촬영 후에 연습할 때나 다들 많이 걱정은 됐었지만 이제 저희 화랑 형님들, 저희 선배님들, 저희 형님들이랑 같이 형님들이 저를 많이 엄청 챙겨주셨거든요. 하나하나 대본도 봐주시고 하나하나 같이 연습도 해주시고 그래서 많이 걱정했던 부분들이 많이 없어졌고요. 저희가 이제 화랑 촬영을 할 때 저희가 이제 투어를 했었는데 준비한 기간이 많이 없었던 건 없었긴 했지만 그래도 이제 촬영장에 오면 저희 형들이랑 같이 대본을 맞추는 시간들이 조금이나마 있어서 부담이 엄청 많이 없어졌습니다. 그리고 저희 멤버들이랑 이제 단체 독방이라는 게 있는데요. 거기서 이제 제가 촬영을 하고 있으면 이제 새벽이든가 아니면 이제 낮이든가 아침 일찍이든가 이제 카톡으로 막 이제 그 문자 메시지로 이제 이제 잘하고 있느냐 열심히 해라 파이팅해라 이렇게 많이 응원의 메시지를 보내주고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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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